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여수 MBC와 순천 KBS가 지역선거구별 후보자와 정당별 지지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갑 유권자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후보가 29.9%로 28%를 얻은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와 5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김용규 후보가 15.7% 새누리당 신정일 후보 4.9%를 기록했고 부동층도 1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5.3%가 송대수 후보를 꼽아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를 11%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여수울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가 44.6% 더불어민주당 백무연 후보가 23.2%로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훈 후보 6.3% 민중연합당 김상인 후보 4.6%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가 51.1%로 18.5%인 백무연 후보와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새누리당의 수성이냐 야권의 탈환이냐에 관심이 높은 순천시 선거구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가 41.8% 새누리당 이정윤 후보 27.2%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 구이숭 후보가 12.3% 민중연합당 정옥균 1.8%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 41.3% 새누리당 이정윤 후보 31.2%로 조사됐습니다. 광양구레 곡성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가 41.3%로 국민의당 정인하 후보 32.3%에 앞섰습니다. 새누리당 이승한 후보 5.6% 민중연합당 유연주 후보 4.3%를 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가 47.6%로 국민의당 정인하 후보 23.1%를 24.4%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고웅,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가 43.5%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 26.3%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장기석 후보 5.4% 민중연합당 위두환 후보 2.6% 부동층도 22.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가 37.3%로 21.9%인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의 15% 이상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